자, 맨파이크. 좋습니다. 미도파가 한국의 대통령 배를 차지하는 순간입니다. 전대 선수들 한 등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요번에 아마 제이킥이라는 킥도 만들어서 한 해 석공이죠. 석공도 만들고. 지금 뭐 실경면에서는 뭐 개인 차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범실의 속출. 수비의 둔화. 정말 결승전다운 결승전. 미도파의 응원단도 신이 나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순 스파이크. 나이스 커버. 자, 왼쪽에서 한경애 스파이크. 아웃됐습니다. 아웃. 전대 서버 정금선. 미도파 석공. 아, 이때 네타치. 뼈아픈 네타치. 다다냈습니다. 전대 왼쪽의 유능남 페인트로. 네, 던져 올렸습니다. 한경애 스파이크 선고. 한경애 스파이크 선고. 미도파 서브입니다. 미도파 서브. 네, 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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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공 한경애. 리시브. 자, 가운데서 연타를 넘겼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한 번. 미도파. 한경애 스파이크 선고. 미도파가 앞돕니다. 10대 9. 네, 역전됐습니다. 니가 석공 떠나면서 케이를 하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석공이 어떻게 될 거지? 케이가 사이도 없이. 사이도 없이. 사이도 없이. 네, 김정순 선수가 돌아 들어오면서 케이를 해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동결 형태가 케이가 어떤 것인지 나오겠고. 네. 미도파 서브입니다. 김옥슨 리시브. 현대 페인트로. 네, 다시 페인트로 응수하는 미도파. 왼쪽으로 뛰어졌습니다. 이은경. 네. 성공했습니다. 드라킹. 드라킹을 뚫고 그대로 연타 처리 성공했습니다. 지금 뭐 이 마녀관중 완전히 코트에 마음이 아주 빠졌습니다. 네. 서브 넣었습니다. 미도파. 아, 니시고 좋지 않았던 골. 그대로 3단 넘기고 맙니다. 다시 현대 찬스. 왼쪽에 스파이크. 성공. 이은경. 10 대 10. 다시 동점. 김옥슨 왼쪽에. 이명희 스파이크 바운드. 살렸습니다. 다시 버스 왼쪽 워픔 공격. 이은경 스파이크. 이은경 스파이크 성공. 11 대 10. 김종순. 김정순에게 스파이크. 다시 미도파. 왼쪽. 한경의 타자오. 타자오. 12 대 11. 12 대 11 미도파. 앞서입니다. 살렸습니다. 박미 왼쪽으로. 한경의 스파이크. 자, 바운드 뱀 볼. 은옥남 스파이크. 리시브. 한경의 이은임 스파이크. 자, 끝에 갑니다. 그러나 볼로 지금 합니다. 미도파 다시 한 점수가. 13 대 11입니다. 13 대 11. 앞서 나가고 있는 미도파입니다. 자, 토스트. 스파이크. 바운드 됐습니다. 토스트. 왼쪽에서 이은경 스파이크. 네. 성공. 한 포인트 만에. 13 대 12. 자, 한 점 차입니다. 쫓기고 있는 미도파. 백토스로 해서 넘긴 볼. 임용인 아이스 커버입니다. 박선옥. 스파이크. 아이스 커버. 그런데 스파이크. 네. 성공. 13 대 13. 동점. 다시 동점에 서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이은경 스파이크. 리시브. 임용인. 자, 3단 넘깁니다. 높게 넘어간 골. 현대 진영입니다. 현대 단수. 이은경. 네. 그대로. 현대 14 대 13. 현대가 한 포인트 남겨놓고 서브권. 네. 전호관 감독 모습을 보였어요. 축하하네. 축하하네. 자, 리시 구합니다. 현대. 리도파 진영. 파이크. 아 브라킹 넘어왔습니다. 자, 긴장하고 있습니다. 파이크 브라킹. 성공. 15 대 13. 15 대 13. 경기 끝났습니다. 현대 우승. 현대 우승. 제2회 대통령컵 현대로. 단발의 결의가 그함 위도파를 침몰시켰습니다. 제2회 대통령컵은 현대로 넘어갔습니다. 참바 현대 선수들 지금 엉엉 울고 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른 그 결의. 고함 위도파를 침몰시키고. 아. 지금 선수들이 전호관 감독. 이 날을 욕실에 태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도파한테 이길 수 있다. 한번 해보자는 생각에서. 제가 자르면 다 선수들이 자르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미장원에 가서 잘랐습니다. 다 같이. 백구의 대제전. 제2회 대통령배 전공남녀배구 대비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기에. 이 상태를 드립니다.